소, 국, 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안이 참 많습니다. 23개의 레시피가 있구요. 다양한 문안이 있는데요. 역주방문, 주찬, 휴업청서, 음식팀의 방, 음식방문, 수분자방, 산림경제, 요로, 음주법, 시의전서, 부인필지, 임원심육지, 상가요로, 고사신서, 지생요랑, 해동농서, 규합종서, 우음제방 이렇게 23개의 레시피가 다양한 문화로 나와 있습니다. 소, 국, 주, 역주방문, 주방문, 저장위관, 1800년대 종합이구요. 소, 국, 주방문이 있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솔빗기, 덧솔빗기 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주방문 두 번째 레시피구요.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솔빗기, 덧솔빗기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에 담아두면 여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고 더 맛이 독하다. 말곧 독하다. 여름철이 지나 사용하려면 술을 떠내지 말아야 맛이 좋아집니다. 떡과 밥이 다소 적어지면 술맛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주포자기, 동쪽으로 뻗은 목숨과 나뭇가지, 병 이렇게 필요합니다. 주찬, 저장위성, 1800년대 초협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아선 독하고 좋다 이렇게 나와있구요. 조리법, 밑솔빗기, 덧솔빗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찬 두 번째 주찬 두 번째 이렇게 원문이구요. 번역문입니다. 21일 후에 맑아지면 씁니다. 되있구요. 조리법, 밑솔빗기, 덧솔빗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합총서, 빙어갑 2시 전 815년경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있구요. 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은 항아리가 너무 크면 굿내가 나고 작으면 술이 잘 넘치므로 넉넉하고 알맞은 항아리를 사용한다. 술은 바람이 없고 따뜻한 곳은 좋지만 불기운과 햇빛은 피해야한다. 모든 술은 대개 지혜에 온기만 있어도 잘못되어 맛이 시어지나 소국주는 누룽무한 냉수에 담근을 삼일 후 걸러넣을 뻔 술 및 지혜가 모두 뜨거울때 넘는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항아리와 채가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이구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미술관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음식 음식 방문 저장이상 고정말기구요. 원문 입니다. 번역문 조리법 조리법 입니다. 물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이렇게 정리되어 있구요. 술을 떠내는 그릇에 물기가 조금 더 없게 하면 1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술독 술독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술독 책 그릇이 필요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뱅이 3마를 해서 이렇게 소통점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차 2차 덧술빗기 나와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수분접방 두번째 소곡주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비술빗기 모란꽃과 장미꽃이 필 때 술이 맑아지면 술주저에 담아 사용합니다. 철찌꺼기를 물과 함께 타 마시면 이화주와 흡사하며 향기가 더 뛰어나기도 합니다. 항아리 술주저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전체분연대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쌀 1마리 물 2병의 비율로 섞는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빗기 더술빗기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질동이 하마리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두번째 레시피 흥림빗기 흥림민간에서 소극주 만드는 법 소극주 속법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이술빗기 더술빗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구요. 이월초에 빚으면 3월, 보름 뒤에 비로소 잎고 5월이 되면 맛이 변한다. 이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한 곳을 피해야하고 햇빛이 드는 곳도 피해야한다. 봄술로는 맛이 이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쌀 1마리에 누룩 4억을 쓴다고도 말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시루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2호록 저잠이상이고 총 680년경입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별명이 새마름부터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위술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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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술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음주법 저잠이상 1700년대이구요. 원문이구요. 고문이구요. 고문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형문이구요. 조리법입니다. 위술빗기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전서 저잠이상이고 1800년대말이구요. 소국주 별 방어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원문이구요.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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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인필지 비영화가 19-20세기 초구요. 구인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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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 부터 6번 까지도 있고 황아리가 너무 크면 고뇌가 난다. 뭔가처럼 모두 바람없는 곳에 두고 화기와 햇빛을 외쳐 피워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 신입지 서유구 1835년경이고요. 원문입니다. 본양문이고요. 글자가 작기 때문에 큰 덤발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이슬 빗기, 덧을 빗기. 이슬은 따뜻한 곳이나 햇빛이 드는 곳을 피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동이, 제 항아리 속은 필요합니다. 산과 여록 전수는 1450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쌀 5말 두 대를 쓴다 해서 항아리에 닫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 미술, 덧술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고사 시임서의 서명은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부터 더스해서 이렇게 전가 되어있고 쌀 한말당 물 2병을 쓴다. 21이 되어 맑게 가라앉는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칠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두번째 연습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21이 되어 맑게 가라앉이 되어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 더스에서 깔끔하게 정리 되어있습니다. 질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지생요람 강화 17색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리법 리스톨 더스에서 21이 되어 조리법 맑게 가라앉으면 쓴다. 3주 정도 되네요.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해동농서 서우수 18색이 말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질동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합총서 빙어 의식 19색이 좋고요. 원문 고문으로 되어있죠. 번영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미술과 더스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소국주는 노릇마니 영수에 담가 3위로 걸러서 넣고 미술과 함께 고두바위에 뜨거울 때 퍼 넣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항아리, 채,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나뭇가지가 필요합니다. 모음제방, 162이상 1800년대 후국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소국주는 익을 때 표면에 이물질이 생기니 가끔 행주질하라 이렇게 팁도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윗술, 더스에서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추위에 하는 술이다. 독이 열면 해로워도 살얼음 지는 것은 해롭지 않다. 더운데는 두지 말 못한다. 술맛이 산뜻하며 시원하고 계속 좋으니 여름까지 저도 좋다. 정월이 아니라 섯달에도 산다. 소국주는 익을 때 술표면에 이물질이 생기니 가끔 행주질하라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굵은 채 시루, 복숭아, 가지 행주가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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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